야억억 어연옹 yn сх 야옹요억 어디계세요? 저 어! 어디게요 저 안구덕디 앙 따봉디 예에베ㅔㅔㅔㅔ Egyptian 뭐야 왜 안죽어? 야 니 metric 아 한... 하나도 안아프다고? 왜ines 축하.. 축하씩 그러는데 그니까 뭐야óg 이거 이상했네 이거 렉키블럭 이거 렉키블럭에서 나온거 god 그래가지고 한 번 까다가 한 번 한건데 어쨌든 러켓파크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깐 알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물고기전차장 수영을 수영을 잘한다는 의미인가요? 저 수영 잘하려고 아니요 발버둥 춘다는거죠 안되는거 같아서 아 일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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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했어요 뭐라했어요 뭐요 뭐요 멋있다 발버둥 아 유튜브 잘 되야되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또 아 방학 끝나니까 이제 또 내 시즌이 끝났어 아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붙여치고 오늘 이렇게 럭키파크로를 멜리님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럭키블럭은 완전 새로운 럭키블럭이에요 바로 제가 까봤다 했잖아요 이거를 어 이게 완전 그냥 뭐 그린 럭키블럭처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저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구요 어 한번 이거 새로나온 럭키블럭인데 나온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오늘 럭키블럭으로 오늘 럭키파크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샷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 일단 기본 규칙이 있어요 기본 규칙? 기본 규칙? 아 기본 규칙? 어 어 기본 설정 이렇게 누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피비장 그 다음에 여기 점 파쿠르랑 점퍼메기 두개 있거든요 둘 다 거의 비슷한 음 있잖아 근데 이거 아 이거를 누르면은 이건가? 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오 이렇게 뜨는데 이 집 커맨드 블럭이 하나 비어있어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하나가 비어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게임보 해서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하고 있네 흐흐흫ㅎ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쿠르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여왜왜왜왜 뭔 strawberries 야, 이런asm. 흐헣ㅔ 하아ㅏㅏㅓ 아아ㅏㅐㅏㅇ 아아 나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아아아ㅏㅏㅜ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 나 이거 하나 있는줄 아냐 이걸 어떻게 하냐, 바로 돌고 오케에 야, 그, 삭 속삭해가지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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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농용용용용 와..잠시나, 여기 어어어, 나 이런걸 싫어하네, 투맨물로 어허..마음에안들어? 마음에 안 들어? 해, 진기 ожд! 오케에, 성공! 뭐야, 점프 부스터? 저기 위로 딱, 보면 올라가는거죠 ㅇㅡ 와아아아아ㅏ 오오ẹ빠래 아아ㅏㅏ engra 그럼 찐니디다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짠 아우 쉬운데요? 어 엄청 쉬운데 아제발제발제발 드롭어 어허아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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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아 저거 거의 다 왔죠 어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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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금 점프가 한거 맞고 점프가 왔어요 아아 아 알겠어요 짭! 아아 그 다음에 아하아 아! 아 저 약간 울려야되구나 이거를 어 이거는 나만 혼자 써야지 음 근데 금방 온다면서 안보인대요? 아니 이게 원래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가야되는데 아 이거 뭐야 마음을 비우고 아 정말 안좋아해 아이 뭐야 이게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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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야될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집니까? 아니요 행복해집 게뿔 자 마음 마음을 비우면 잠이 와요 뭐지 이거 점프가쁜가 짱! 어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오오오오오옷 어어어 오오오예에에에에 deg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인데 하하 아허허허헤호하 아하핳핳 아니 근데 모른처와는 거 보단 낫자나요 맞아 아니에요 이거 그전에 어떻게 올라와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? 아 뭐야 이거 생각 안하셨네 아 옆에 틱블럭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성공 한번 하구요 좋아요 짜잔 오늘 럭키블럭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뭐야? 와스타드? 와스.. 와.. 와스타드? 와스타드? 머스타드 아니고 와스타드가 뭐야? 한 번 클리어 했다는 거잖아요 흐흐흫 한 번 한 번 한 번 검색해본다 어? 없는.. 아 왜? 아 와스타드가 아니라 위스티구나 헛된 세.. 세약관 뭐야? 뭐.. 뭐지? 뭐.. 뭐가 관련된 거죠? 어.. 뭐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? 잘 모르겠네요 아 순간 이.. 이 뭐야.. 와스타드 아니었나? A 아니었나? 한 번 잘 보겠습니다 야! 오케이 어! 이게 뭐야!!!! 아하하하 미안해.. 그냥 말.. 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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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에요? 유리 블록 밟았어요 아.. 하하하 하하 멍창한 자식 오호 멍창한 자식 형님 맵을 미리 보잖아요 저 사람들 안번노.. 안보는 것 같은데 아.. 아 그럼 니미 그러면 저 코인이랑 워키블록 해서 하실래요? 제가 mpc 만들게요 아 그쪽이 mpc.. 안싫어요 다 만들고 봐봐 지가 게을러졌고 와 이거 참된 조회 아니 매번 본거잖아요 그 발판을 만져보고 아니 근데 난 어쩔 수 없이 보인다니까 진짜로 안보려고 해도 볼 수 밖에 없어 진짜로 그냥 봤다는거 아니에요? 안본게 아니라? 뭐냐 아니 근데 뭐 기억을 어떻게 없애? 못 없애잖아 빨리 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본거죠 우와 와스타드 맞는데? 와스타드 맞는데? 닉네임인가? 뒤에 보세요 바로 있죠 머리 박아라 머리 박아라 머리 박아라 머리 박아라 하자마자 머리 박아버리네 왜 이렇게 못해요? 아 몰라요 불만 가지라 아 불만이 아니라 아 공부 잘해요? 네 하하하하 웃기다 벨리님 재밌네 야하 저리 문과 가야 되는데 큰일났어요 문과를 갔다가 이과를 갔다구요? 문과를 가야되는데 이과를 갔어요 네 그런데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뭐 어쩌라는거지 아 근데 문과? 이과? 왜이씨 왜? 나는 나는 이과였는데 짠! 이과는 공부 잘한대요 이과중에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는거야 지금 안되겠어 나는 나는 파크는 파크로 못하는 사람 용서를 못하겠어 끝났다 이 자식아 빨리 오세요 한번만 한번만 여기서 한번만 할게 아아아아아아아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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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휙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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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아 드루퍼 행 못해 나 이거 한번도 실패 안했는데 하하 연습 안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맞다 이거 그 다음에 파밍장이 없어요 그 pvp장 저기에서 파밍하면서 다 같이 해야될거 같애요 아 왜 npc가 두마리냐구 아 뭐라는거야 한마디 없겄구만 두마리잖아 아 제가 하는거 아니에요 둘이 교배했나보죠 전 모르는일이에요 아 대체 뭔소리가 교배하면 세마리가 되야지 아 몰라 혼자 자교배했나봐 자홍동체야 응 봐봐 없잖아 아마봐요 봐봐요 주세요 봐봐 두개가 있어 두개가 봐봐 얘랑 얘랑 얘가 있었다고 럭키블럭 럭키블럭 저기있어 저기있어요 어디 어디 여기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니 저 0코인이에요 0코인 아하하하 야아아아아 야 내렁게울럭 내가아 아 일단 내꺼이고 주세요 제꺼 주세요 아아아아아아 아 됐어 주세요 일단 일단 먼저 줘야 지 아아 제가 아 이거 지금 주면 플러스를 줄게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 뭐에요 뭐에요 아 왜 게임 뭐에요 아 이거 에바죠 이거 준거에요 삭제하세요 클리어하세요 빨리 빨리 아 클리어 제거 아이템에 앞서 멜리의 일상은 불가능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넣었어요 뭔 소리야 클리어하면은 0 아이템을 클리어했습니다 또 뜨는데 뭐래 0이 없어요 럭키블럭 하나 주세요 아 빨리해봐 뭔 구라에 치고 있어 빨리 안해 아하하하 아니 뻥치고 있네 이 자식이 아이템 하나 줘 보세요 하나만 줘요 하나만 아 자자자자 하나는 이렇게 떠요 저 한개 떠요 아니야 와 이 자식 좀 빼돌렸나보네 내가 테스트 해본다 봐봐 어 진짜네요 미안한데 미안합니다 우우 미안해 플러스로 주세요 플러스 아아아아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개는 마이너스 주고 아니 제가 다 플러스로 준다는 줄 알았어요 셋 넷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플러스로 준다 플러스 아 그거 마이너스에요?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 아님 플러스 아아 아아 마이너스 아님 플러스지 어 야 그럼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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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마이너스 아님 플러스 뭐야 어? 아 아 죽게 죽게 빨리 세 개 줘 아니 어이가 없어서 아 아 아 다 플러스 아 그게 개소리에요 어 그건 안돼요 오케이 아 럭키블럭으로 갑질 오졌다 오케이 그럼 이제 럭키블럭 캐노로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 여기 표지 없는데 와 뭐야 와 뭐야 뭐 시작하자마자 자기집을 짓네 아 그 다음에 나 고북목 와 나 고북목 좀 고쳐야돼 하나 와 럭키블럭 나왔다 럭키블럭 상자에서 와 기모지 아 그거 다섯개 이상 쓰기 금집니다 세개밖에 안나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 나도 집 나왔어 와 나 이거 써도 되냐 뭐요 엘리님 저 이거 써도 돼요 뭔데요 여기 상자 안에요 럭키블럭 많이 있는데 그냥 안 쓸게요 임도 쓰지 마세요 다섯개만 쓰라는 아 다섯개만 쓸게요 아 알겠어요 다섯개만 쓸게요 이거 다 백으로 만들구요 백으로 만든다고 뭐 도와주는거 없는데 뭐 안하는거보단 낫겠죠 당연하세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게 나아요 없는게 나아요 있는게 낫죠 그렇죠 그런거랑 비싸죠 근데 없는게 더 나을거 같애요 제 생각에 아세 없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아아 아 그럴거 삐지 마세요 아아 정말 소딩이 소딩이 소딩도 아니고 어 소딩이 B야 헤헤헤헿 어머 아잇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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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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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아니 13세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알겠어 아 무슨 소리죠 저 초딩 좋아합니다 저 이번에 최근에 오버워치 똑 올라오거든요 그 걔가 나이가 나이가 엄청 어려워요 거의 초등학생인데 어 거의 초등학생인데 걔랑 엄청 잘 놀으면서 잘 놀아요 전 그렇게 눈처럼 나쁜사람 아니에요 뭐야? 어 떠났다 안하도록 안하도록 할게요 저 안 꺼냈겠어요 와 나 이거 처음봐 오우야 와 이거 롯키블럭 좋은 롯키블럭이었구나 아 난 평범한 롯키블럭인줄 알아 어 뭐야 와 나 이거 옛날에 본거같은데 옛날에 와 이거 엄청 옛날에 완전 마인크랩트 1.0때? 이런거 본거같은데 함정이라고 막 열면 다 무너지거든요 막 이거 캘려고하면 다 무너져가지고 죽어요 한번 뭐있나 궁금하다 한번 해볼게요 히히히 어 에애애애애애애에악 맞아맞아 이거 맞았어 와 금있네 난 여길 빠졌나게 되어어 어어우 살았다 어 니미 해보면 알아요 여기 터지겠지 나중에 어 니 뭐하냐 와 거기서 다 부아 와아! 뭐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다 소용없다면서 여기 다 다 뭐 캐가지고 플러스 만들려고 하네? 와아 언행 불일치 극혐 어? 어? 피해받아 아아아 그딴거 없어요 그딴거 없어요 뭘 피해받았다고 보상이야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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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니 뭘 피해받았다고 보상받으려고 하죠 자꾸 와아와아 겸치당 근데 내가 막 뉴스같은거 보면 진짜 나쁜사람 많잖아 좋은사람도 있는데 근데 내 주위에는 그런사람이 한명도 없거든? 나쁜사람이? 저도 한명 있어요 누군지 말할거같애 근데 흐흐흐흐흐 맞쩌 나무나왔다 나무 제 나무 제꺼니까 건들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잠시만 여기 어디야 오 벨리님 오오오 나왔다 나왔다 아 왜 자꾸 번개나와아아아아아 와 금이 이렇게 나온거야? 야아 탈추맵에서 봄 그런 퀄리티인데 어 맞죠 이거 방금 제가 아 이거 맞죠 어 근데 이거 데미지 방금 위리다 했으니까 쓰면 안되겠다 근데 그사람 나쁜사람이 있잖아요 님이 생각하는 나쁜사람 네 그사람은 착한사람이에요 제가 봤을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하신거 같은데 완전 쓰레기죽이 쓰레기예요 쓰레기죽 생각보다 약간 되게 단순해보였는데 와우 무거운 무거운 모루 모루는 다 무겁지않나? 오오오 와우 그냥 화살로 쓰면 될것같은데 이 인피에이지를 붙어서 나쁜사람이라 그니까 내 죽은때 나쁜사람이 없지않아 그치 아니 모르죠 혹시 정지를 감추고 있는것같은데 나 그런거 보면 약간 뭐지 와 진짜 세상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이렇게 뭐 뭐할라있어 아니 이게 뭐 숟가락살이 뭐야 갑자기 뜬 못이 와가지고 약한 숟가락으로 나 때리네 오케이 이제 플러스 깨도록 하겠습니다 와 플러스 나 지금 10개거든 화보님 화살 있으세요 화살? 화살이요? 안줄건지요? 아니 저도 있어요 어? 노치다 오케 노치옷이 입고있는 옷이 지금 제가 입는 옷입니다 노치가 이걸 딱 얼굴하면은 봐봐요 이봐 이게 딱 이거거든요 아시죠 이거 딱 손도 막 그 뭐지 색깔도 바꿔 팔도 색깔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미미난건데 노치스킨입니다 거지스킨 아니에요 막 거지스킨을 막 오야심을 있더라고 음 형님은 얼굴도 놓치잖아요 어 잘생겼죠 그 분 네 그쵸 좀 재수없네요 왜그래요 아니 아니 몰려 잘생겼어요 와 뭐야 이거 아 근데 별로다 데미지가 별로일 것 같죠 되게 특이한 옷을 많이 넣었네 어 이거 또 났다 가만히 저 닭인데 언제쯤 오시나요 와우 오 오 우우 오우 오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로키블록이다 오케이 썸네일 세상 중 가장 강한 로키블록입니다 봐봐 헤헤 어! 갑옷 다 부서졌어요! 폐의 보상비 제 인첸트 빼앗고 주세요 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뭐야? 색깔 이상해 아 니 아 뭔 인첸트 갑옷이요 일반 갑옷이였잖아요 아니 아니 10만원이면 인첸트 됐어요 폐의 보상 받을게요 아 알았어요 보호 붙이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갑옷 벗아줘 때리기 좀 막기 전에 아... 와우... 푸... 흐흐흐흐흐흫 오케이 그러면은 피부장이 여기 여기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... 여기서 싸워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반게 약간의 매력이 있는 걸 수도? 오케이 그러면은 뭐... 이거 뭐지 갓즐로키블롱이니까 일라운드때 쓰는 무기는 일라운드때 쓰는 안되는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! 에헤헤헤 준비됐습니까? 이거면 충분하다 오케이 준비! 그럼이 이 뭐냐... 이 뭐지 이거? 스튜럭처... 얼티메이트 럭... 아이 스튜럭처... 스튜럭처... 럭키블럭 맞나? 언제 시작하세요? 스튜럭처... 아 스튜럭처 럭키블럭 아이 뭐 영어 발음 듣고 있었어요 에? 공부를 해야죠 사람은 오케이! 요샤돌 헬스! 하나 둘 셋! 아래 아래 늘려 늘려 아하하하 아 이거 오랜만에 약간 어... 공성전한 느낌? 최종병 사리라고 아시죠 형님? 네 그게 왜 그렇게 센가? 상에 화살 맞으면 사람이 죽죠 그럼 살아요? 와 evet 다 막는 거 볼까? 와w 와우 개찌래요 아오 오세요 아오세요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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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우 치자해 뭐야 여기 어디갔냐? 안뽁니다 갑자기 아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치사한거야 누굴 닮아가지고 저렇게 치사한거야 여기 있다 내 배우를 노리고 있다니 아아 아 뭐 어디 뭐하세요 어디 쏘는거에요? 나이스다아아아아아!!!! 빠바밤 빠밤 오케이 저의 무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에에에에 세상에서 가장 루키블럭 가장 센 루키블럭이다 또 올라가지마세요 아 또 깨보러 올라간다 깨보러 올라간다 깨보러 깨보러 올라간다 아 뭐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게 또 어딨는데요? 아 진짜 어 예 그러면 준비 시-작 아 시아계좀 올라가면 안되죠 사람이네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계세요 어디계세요 내가 중학생때 하는걸 하고 있는데 아 어디계세요? 옵시디언 뒤로 넘어가셨네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암살배 다워졌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쭉 뻗어나가시네 개말렸네요 아하하하하하 쥐 내가 못 잡았네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케이 어찌 됐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멜론님과 함께 아! 뭐 했는데 아주 쉽게 숨싸게 또 이겼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럭키파크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따 구독디당봉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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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ㅅㄧ 구독디당봉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